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의 자료는 인천, 중국, 북송동, 일가, 올미도, 숙박시설, 호텔,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타경 32885번입니다. 감염가는 93억 2,200만원이며 토지면적 300평형에 건물면적은 1,215평형으로 이에 낙찰되었으나 대금 민합으로 재미각되는 사건입니다. 감염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최저가는 45억 6,778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 20%인 9억 1,356만원, 입찰은 2022년 7월 18일에 진행해져입니다. 인천, 중국, 북송동, 일가, 숙박시설, 경매물건은 1호선 인천역 생활권으로 올미도 선착장 인근에 위치한 호텔, 애물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인천호텔 경매로 진행중인 인천, 중국, 올미도, 숙박시설은 토지면적 299.9평형에 건물면적은 1,215평형입니다. 감염가는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 90억 1,063만원이며 이에 낙찰되었으나 대금 미납으로 2020년 7월 이후 변경되어오다 오는 2022년 7월 18일에 감염가 대비 49% 가격인 45억 6,778만원을 최저가로 3차 입찰이 진행해져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20%인 9억 1,356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일반 상업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7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건폐율 70%에 용적률은 1000%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역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무대장상 2011년 4월에 사윤생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후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숙박시설입니다.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맞속해준 권리는 2015년 8월 21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78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95억 6,58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신고 접수 및 행사중이라는 내용과 채권자의 유치권 부존제 확인소에서 승소 판결문이 제출된 점 두 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 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으로 체크되고 있으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올미드 호텔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천, 중구, 북송동 인근, 상업, 업무시설 등이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중구, 북송동 일가, 인근, 상가건물 및 숙박시설은 매물 효과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올미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중구 숙박시설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42% 매각률은 29% 경쟁률은 3.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쓰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중구 북성동 일가, 올미도, 숙박시설, 호텔, 경매 문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